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압고정 재건축 단지에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압고정은 지금 대부분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이죠. 물론 누구나 입성하고 싶지만 투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 기사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고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조합 간에 굉장히 지금 다툼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말도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목이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압고정 재건축 단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이제 압고정 재건축 단지는 지금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구역과 6구역은 그렇게 진행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00세대 정도가 미성 1,2차 묶어서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 단지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화합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형 구성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8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5차, 7차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수도 672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 간에 좀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서 여기도 이제 쉽게 좀 추진이 되기엔 좀 어려운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구역부터 5구역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구역은 한 1900세대 정도 그리고 3구역이 제일 크죠. 그리고 위치도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4천 세대 정도가 되고 4구역은 한 1300세대 그리고 5구역은 1200세대 정도가 되는데 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쯤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구역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게 신통기획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통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를 해서 사업이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다라고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이제 서울시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좀 간섭이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신청을 안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신통기획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자기네가 직접 이제 신통기획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문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곳들도 신통기획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를 해서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도 2구역부터 5구역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3구역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곳이죠. 그래서 3구역에서 설계자 선정을 두고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이제 압구정 3구역에서 설계자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이제 히림과 해안이 좀 입찰에 들어와서 각축을 벌였죠. 근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어서 용적률 상한이 30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360%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입찰에 참가를 했고 해안은 그냥 그 300% 기준으로 해서 입찰에 참가를 했는데 조합원들이 히림을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게 현재 상한 용적률이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360%로 이제 설계를 그려서 이제 입찰에 낙찰이 된 거는 지금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설계자 선정을 다시 하라고 이제 조합의 행정지도를 내렸던 거죠. 근데 조합에서는 이게 우리가 총회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설계자를 선정한 건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설계자 선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 어떤 설계자 선정을 다시 하라는 그 부분에 따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설계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되면 이 그 사업기간도 좀 지연이 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하나의 리스크가 이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입찰 절차에서 어떤 낙찰자로 선정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행이익 상당액에서 용역에 소유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계약 체결로 갔을 때 계약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들 뭐 이런 것들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요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그 신통기획 자체가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냥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거고 혜택만 주는 거지 어떤 이제 간섭이나 불이익은 없다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 설계자 선정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좀 간섭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통기획이 정말 이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압구정 신송통합기획 추진 이게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2구역부터 지금 5구역까지는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안을 보시면 50층 내외까지 승수를 높여주는 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동안 좀 집값도 좀 눌려 있고 그리고 이제 진입을 하시려는 투자 수요도 좀 많지 않았는데 많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신통기획 같은 것들로 압구정 재건축을 좀 활성화해 준다라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또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설계자 선정 관련해서 이제 설계자 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합에서도 좀 설계자 선정 절차를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계자 선정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의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조합원들이 설계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설계자가 입찰 당시에 내건 조건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다시 총회를 열어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남 2구역 같은 데들도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이제 시공권을 따려고 굉장히 각축을 벌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거기가 고도 제한이 96m로 걸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18m까지 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시공권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만약에 그런 시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합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법리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비 증액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법리는 어떤 법리냐면 입찰 절차나 총회를 거쳐서 이제 시공사나 설계자를 선정했을 때 조합에는 그 시공사나 설계자와 그 입찰 조건에 유사하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거든요. 본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판례 중에 보면 조합과 시공사가 시공계약의 내용을 두고 계속 다툼이 발생해서 결국에 조합에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어쨌든 입찰 당시에 어느 정도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계약 체결할 때 조합에서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된 것은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조합의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조합에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시공사들이 조합에 무리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입찰 당시에 조건에 맞춰서 본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계속해서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결국에 본계약 체결로 못 갔다고 하면 이때는 조합비 마찬가지로 기존 법리대로 시공사도 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조합에서는 그 공사비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 좀 비전문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는 완전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하실 때 조금 불리한 면들이 있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